헤리커처 연구소 28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난주랑 똑같이 이제 2시간 정도 진행을 할 거고 4명의 모델을 이제 제가 선정해 왔는데 그 모델을 한번 다 같이 그려볼 예정입니다 오늘 저번에 주제는 우리가 대한외국인의 프로그램에 나오는 출연진들 얼굴을 한번 그려봤었는데요 오늘은 어 10월 25일날 이렇게 시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오버더톱 이라고 하는 팔씨름 프로그램이 있어요 팔씨름 예능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그 오버더톱 이라고 다들 테레비를 안보시나봐요 그게 약간 국내 최초의 서바이벌 팔씨름 대회 같은 건데 상금이 1억원 이어가지고 이제 어 뭐 여러가지 운동 하시는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팔씨름 대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제 1화 방송을 했는데 너무 재밌고 아마 반응도 엄청 뜨겁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좀 더 이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분들이 좀 인기가 있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이제 출연진으로 나오시는 분들을 오늘 한번 그려보려고 모델을 제가 선정해 왔습니다 자 첫번째 모델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자 한번 다들 손 푼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그려보시죠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 작가님들하고 다 같이 한번 15분 타임을 해놓고 그림을 한번 다 같이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좀 약간 그런게 있잖아요 우리가 살찐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보통은 약간 이제 그 살쪘다는 느낌이 우리가 느끼는, 살쪘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약간 이제 볼이라든지 아니면 턱살 부분에서 이제 그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살쪘다는 이미지를 느끼게 되는데 그럼 당연히 그걸 표현을 하려면은 더 얼굴을 넓게 그리거나 아니면 눈코입을 좀 더 몰아서 그린다거나 그런 식의 어떤 표현을 해줘야지 더 살쪘다는 느낌이 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입을 아아 벌리면서 있는 형태의 사람이고 또 요 코와 인중 사이의 어떤 그 공간도 좀 있고 또 코 대도 그냥 완전 낮은게 아니라 사각형 이렇게 몰았다 이렇게 나가는 형태를 띄고 있다 보니까 뭔가 얼굴 안에서 그냥 무작정 몰아서 그리기에는 이미지가 잘 안 나올 때가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거를 좀 유념하시면서 한번 스케치를 해 보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알 수 있는 뭐 눈 크게 그리면 되는구나 뭐 그냥 얼굴 크게 그리면 되는 거 이게 아니라 그게 약간 복합적으로 섞여 있으면은 헷갈려 내가 아는 대로 접근을 했는데 이미지가 안 나오거든 아 맞아 그니까 이 사람은 살쪘으니까 좀 넓게 그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얼굴을 막 넓게 그렸어 근데 뭔가 이미지가 안 나오는 거야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인중이라든지 코라든지 눈도 이렇게 몰려있는 요런 느낌 때문에 길다라는 안에서 뚱뚱하지만 그것도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3분밖에 안 남았어 끝났어 자 끝났습니다 바로 끝내겠습니다 공유 중지 아 이 그림은 자 이 첫 번째 우리 모델이었던 이제 개그맨 문세현인데 일단은 이 사진이 아니구나 잠시만요 다시 아까 제가 그 설명 설명 설명하기 전에 그 딱 보면서 보자마자 좀 웃기다고 생각했던 거 중에 하나가 약간 그 백종원 닮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보고 진짜 그래가지고 뭔지 뭔가 그런 리액션이 좀 자동 재생되는 느낌이었어요 조보아씨 일로 와봐요 이거 이거 제일 처음께 제가 한번 그냥 스케치 해본 거였는데 저는 이렇게 스케치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거를 스케치하면서 여러가지 막 얼굴을 넓게도 그려보고 막 뭐 이렇게 해보면서 아 좀 뭔가 살찐 거는 확실한데 그 살쪘으니까 여기 공간이라든지 뭐 여기 밑에 살이라든지 이런 거는 확실하게 이제 주면서 살쪘다는 느낌은 전달하긴 해야 되는데 얼굴을 계속 늘리니까 자꾸 이미지가 자꾸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조금 어차피 여기 얼굴 안에서 인중이 긴 이미지랑 그리고 코가 자세히 보시면은 요렇게 모였다가 콧구멍이 좀 되게 넓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콧구멍이 되게 넓다 보니까 여기 부분이 넓어져 있는 상태에서 요렇게 좁아졌다가 이렇게 나가는 형태를 띄고 있으니까 아 그러면 눈을 눈이 어차피 작으니까 눈을 이 코 옆으로 완전 딱 붙여주면서 콧구멍 넓은 느낌이랑 요 형태를 좀 남겨놓고 그 얼굴에 배치는 요 정도만 해 놓고 대신에 얼굴을 좀 길게 그리지만 요 밑에 있는 공간에다가 인중을 넣고 살을 좀 넣으면은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이제 한번 작업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저는 이렇게 잡았는데 그래서 사실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뭐 이런 것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해요 뭐 이렇게 그리니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빼고 그냥 아예 통으로 목은 그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는데 그래서 다른 분들 그리신 거를 봤을 때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것도 좀 길쭉하게 표현을 하면서 인중을 그려주시고 한 것 같아서 굉장히 이미지를 굉장히 잘 잡았다 근데 눈이 뭔가 눈이 이렇게 뭔가 좀 영원히 뭔가 이상한 빙이 된 것 같긴 하지만 어렵다라고 쓰시기도 하셨지만 그래도 뭔가 이미지를 굉장히 잘 잡으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닮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제가 제가 본 이미지 형태랑 비슷하게 해 주신 거죠 그 인중 길게 잡아 주시면서 여기 몰아져 있고 눈이 이제 이렇게 되는 형태로 잡아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지 너무 좋고 아마 이 상태에서 입을 아아 벌리고 있는 저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얼굴이 더 길어졌어도 나는 입 부분에서 재밌는 표현이 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뭐 또 그것고 뭐 요 모델 그래서 이 백종원 이 그림은 어떤 게 그거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코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사실 눈이 여기 있으면 너무 낮아 보이잖아요 코와 눈의 관객의 사이가 그래서 사실 이 눈이 전체적인 건 저는 되게 잘 잡으셨다고 생각하는데 요 눈의 위치가 사실은 좀 더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요렇게 공간에는 좁지만 약간 그래도 이 코에 넓다 요런 이미지를 좀 잡아 줬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오 잘 잡아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렇게 이제 콧구멍 넓은 거라든지 요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표현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좋죠 이 밑에가 좀 더 넓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보면서 이것도 이것도 묘하게 닮았어요 약간은 이 여기 부분이 넓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셨을 거예요 그죠 이 코가 콧구멍이 되게 넓다는 거를 보통 파악하셨을 테니까 그 넓고 좁아지고 눈은 그 그거에 맞춰서 작아지면서 붙어지게 되고 인중을 살리고 요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것도 그 맥락에서는 오 이게 점이 있었 점 같은 게 있었구나 콜 옆에 그것까지 보여주고 그러셨네 이것도 이제 비타 맥락의 형태인 거죠 이거는 약간은 그 서장훈 같은 느낌으로 좀 나온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약간 측면인 상태에서 여기가 튀어나왔다가 이렇게 점점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바깥으로 튀어나가면서 나가니까 이 그림으로 느껴지기에는 이게 그냥 턱으로 느껴지는 형태가 돼가지고 그래서 옛날 일본 레슬링 선수 같은 느낌으로 나왔어요 이 턱이 너무 발달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입을 약간 아 벌리면서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거라기보다는 약간 이거 여기는 튀어나오고 얘를 오히려 이제 이렇게 뒤로 살짝 빼주시면서 얘를 같이 이렇게 뒤로 빼주시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는 튀어나오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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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되겠죠 그거 말고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지는 엄청 잘 보신 거예요 인중 살려주시면서 여기 좁아지면서 눈을 붙여주셨으니까 이것도 이미지는 진짜 잘 잡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도 가기 전에 보면은 이것도 비타맥락으로는 굉장히 잘 잡았죠 약간 여기 사이에 공간을 줌으로써 뭔가 눈을 좀 부릅뜬 느낌을 넣어줬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것도 좀 잘 표현한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은 눈이 좀 더 저는 더 작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잘생겼죠 이거는 약간 비율적 비율이 굉장히 너무 좋아 그래서 딱 하나하나씩 떼고 보면은 딱 딱 딱 맞아떨어져 들어가긴 하지만은 좀 저거에서 포인트를 준다고 했을 때는 더 많은 부분을 좀 주는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어 이거 좋죠 이런 느낌 근데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 아니라 직선으로 되어있는 느낌이네 이런 느낌도 좋은 이미지 형태를 잘 보신 겁니다 나중에는 여기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나가는 형태 그리고 콧구멍이 좀 잘 보이니까 콧구멍도 좀 넣어주시고 그 여기를 더 살리기 위해서 여기를 조금 더 줄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이게 이론적으로 약간 따지고 든다면은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물풍선 같은게 있다고 치면은 우리가 여기에 압력을 주면은 이게 여기가 들어가면서 이런 형태로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이게 그 부분을 살리기 여기 부분을 내가 살리고자 라고 생각을 하면은 반대로 다른 부분이 조금은 줄어들어야지 거기 밑에 부분이 더 강조가 되는 형태가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림을 또 보시면은 훨씬 더 좋죠 이것도 되게 좋네요 이것도 이미지가 되게 잘 나왔고 콧구멍 넓은 것도 잘 나왔고 아까 제가 한 것처럼 눈으로 막 붙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미지는 딱 봤을 때 딱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미지를 잘 잡으셨지 이것도 결국에는 요거 부분 살리면서 요렇게 공간을 여기서 주고 여기 부분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눈의 이미지 보다는 코를 엄청 강하게 그리면서 시선이 여기 코에 타고 여기 딱 들어가니까 얘가 살짝 죽어가지고 더 이미지가 잘 느껴지게 느껴지게 되는 것 같네요 지금 보시면은 얼굴형 자체가 요렇게 했다가 이렇게 나가는 형태가 되니까 여기 부분이 더 넓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튀어나오는 부분은 있지만 여기 부분이 되게 넓다 보니까 비율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 부분이랑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1대1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 여기도 특징이 아니고 여기도 특징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사실은 되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여기 부분이 좀 더 더 이렇게 넓은 형태로 배치를 시키면서 그려주시면은 하관의 이미지가 훨씬 더 살지 않을까 이거는 이거는 지우개를 급하게 지우신이라고 이것도 자국이 남긴 했는데 일단은 뭔가 되게 피카소 그림 같다 정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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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 측면을 그렸는데 정면을 그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눈이 여기 있으니까 어차피 눈 광대 같은 경우에는 눈 밑에서 튀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형태가 됐어야 되는데 이제 하다보니까 얼굴형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눈코입을 집어넣다 보니까 위치가 좀 이제 이렇게 뒤틀리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그리고 이거 그리실 때 얼굴형을 그리신 다음에 뭐 눈썹 그리고 눈 그리고 코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렸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얼굴은 이미 이렇게 그렸는데 얘를 이만큼 내려왔다 보니까 이 밑에까지 공간 배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을 하면 순서를 그리시는 순서를 좀 바꾸면 더 좋아요 예를 들어 저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코나 하관 특징을 내가 살려주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눈부터 그리지 말고 코부터 그리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얼굴형을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고 쳤을 때 코의 위치를 먼저 정함으로써 이 공간을 이만큼 배치를 시켜주고 여기 더 넓게 그려야지 하고 이 코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눈 코 입을 다시 배치시키면 여기 공간이 배분이 처음부터 하면은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원래 시선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하는데 요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훨씬 더 좋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은 이제 요렇게 요렇게까지 이미지를 보는 걸로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번째 모델은 똑같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출연진 분이시고 개그맨 중에서 혹시 이지 노 코미디언 아시나요? 아마 얼굴을 보시면 아실 건데 그 얼굴 중에서 웃을 때 좀 특징이 강한 편인 것 같아가지고 활짝 웃는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번 모델은 이지 노 코미디언이고 얼굴을 한번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사진을 한번 그려볼 겁니다 이거 어려워 이번에 쉽지 않아 오늘 모델 쉽지 않아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지 시작 이거를 담게 나올 수가 있을까? 잠깐만 궁금하다 저도 궁금해졌어요 다른 작가님들 다른 분들이 어떻게 그리셨는지 그게 그 얘기였구나 저도 그리면서 아 너무 안그러진다 다른 분들 어떻게 그리시는지 궁금하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스스로 캐리커처 보는 눈을 키우면서 캐리커처 이제 어떤 모델이 오더라도 이미지를 아 이럴 때는 저렇게 하면 또 좋더라 그런 걸 이제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저희 캐리커처 연구소 저희 캐리커처 연구소 저희 캐리커처 연구소의 목적은 잘 그리는 사람들의 그림을 그런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부분을 여기서 배우고 이제 공부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캐리커처를 그릴 때 있어서 이제 이렇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그런 거죠 제가 이제 입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웃을 때 윗니만 보이느냐 아니면 윗니랑 아랫니랑 다 같이 보이면서 웃느냐 그런 차이를 좀 두면서 보통 이미지를 잡게 되는데 이 모델 같이 윗니랑 아랫니가 같이 보이는 상태에서 심지어 입까지 약간 벌리면서 깔깔깔 대면서 웃고 있는 입의 형태다 라고 하면은 얼굴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이미지의 비율적인 부분이 입에서 가장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공간 배치를 입에 굉장히 많이 해야겠다 그럼 상대적으로 코의 위치를 위로 올림으로써 입에 공간을 좀 만들어 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잡게 되면서 나머지 눈 코가 올라가니까 그때 눈이랑 뭐 눈썹이라든지 머리카락 같은 거는 어떻게 좀 비율적으로 줄이면서 입을 더 살릴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단 입 모양이 입 모양이 그래도 좀 이제 우리가 보통 입을 그릴 때도 그냥 단순히 뭐 반달처럼 그리는 게 아니라 사람 입 모양도 조금씩 다른 형태를 띄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이제 입 모양과 또 그리고 잇몸이 또 약간 이렇게 돌출되는 돌출까지는 아니지만 웃을 때 잇몸이 이렇게 많이 드러나서 웃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거 저거의 표현까지 하면 좋겠다 자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공유 준비하겠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보이시죠 그 일단은 제가 어떻게 그리고 싶었는지 이를 그냥 좀 설명 좀 드리면 이거 이제 제가 한 거였는데 약간 그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웃는 표정을 이제 그리기 전에 얼굴형 자체는 이제 웃고 있다 보니까 볼 부분을 하면서 좀 여기부분 이제 동글동글하게 하면서 공간을 좀 잡아주고 싶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얼굴을 세분화 시킨다 했을 때도 공간 배치를 입에 가장 많이 줬어요 여기 부분을 좀 대신 줄이면서 여기 부분을 많이 주면서 입에 딱 먼저 보더라도 입에 포커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옆 입이 크지만은 이 볼 부분은 남겨놓고 세로로 커져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입을 크게 그리긴 했지만 여기 부분이 저는 남겨놓고 그냥 그렸거든요 여기 공간이 만약에 없이 입이 엄청 이렇게 크다면은 이렇게 크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저 입이 세로로 벌어지는 느낌이 잘 안 표현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남기면서 입을 세로로 벌리면서 그림을 그렸고 입 모양 같은 경우에도 저거에 좀 신경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입꼬리 올려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래서 더 웃는 것처럼 입을 바꾸고 싶었고 그러면서도 이제 웃을 때 이렇게 광대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형태를 띄고 있으니까 당연히 눈도 안쪽으로 파고 들어오는 형태 이렇게 웃으면서 광대가 올라가니까 눈이 안쪽으로 파고 들어오면서 요 코 주름도 요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느낌을 주면서 근육의 표현에서 웃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좀 그렴을 그려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린 것도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파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그리신 거를 보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보면은 엄청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아 지금 전부 다 뒤통수는 똥치 맞았어 전부 다 표정이 막 그래서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 보여 표정이 웃고 있는 거는 맞는데 왜 이렇게 아파 보일까 이게 너무 그 눈하고 눈썹 사이에 어떤 다크함이 들어가서 어두워져서 그럴까 뭔가 아파 보인다 전체적으로 제가 말했던 표현들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입에 세로의 느낌 안쪽으로 파고 들어오는 눈 그리고 볼의 형태 요런 것들은 다 들어갔지만 너무 이게 시커러니까 너무 아파 보여 그래서 이제 이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입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뭐가 줄어들었냐면 여기 공간이 너무 줄어들므로 인해서 입이 넓다라는 느낌을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웃으면서 껄껄껄 되면서 이 세로의 길이가 아니라 입이 너무 커져버린 형태가 되니까 이미지 자체가 다른 형태로 들어가는 이미지가 얼굴이 되게 되는 거죠 여기를 그렸다 하더라도 입 때문에 이게 다 잡아먹게 되는 형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울고 있어 울고 있어 울고 있어 이것도 울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이것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인 이미지는 너무 다 잘 잡고 다 좋았는데 약간 약간 그 뭐라 그럴까 그 입이 그냥 웃고 입이 좀 웃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울고 있다는 느낌이 더 가깝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너무 좋죠 이거는 입이 붙었네요 그리면서 그 약간 좀 벌어졌으면 입이 좀 벌어졌으면 훨씬 더 좋았을텐데 그리고 약간은 사진 좀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지금 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일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미지에서 중요하다기 보다는 그냥 저기에서는 동글동글한 느낌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동그랗게 그냥 들어가는게 가장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거 보시면 난 이거 되게 잘 그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동그랗게 들어가면서 입하고 눈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좀 이미지도 잘 나오고 되게 재밌게 잘 그리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 이거는 뭐 잘 못 그리셔서 이렇게 그리셨는지 아니면은 뭐 표현을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코에 뭐 약간 이 이 배에 있는 근육이 뭐라 그래 복근 복근을 그린 것 같은 느낌인데 빨래판 복근 약간 이 뱃살 같기도 하고 근데 뭔가 이게 되게 재밌게 느껴지는 거야 저 표현이 뭔가 이렇게 쌓여있다는 느낌이 저걸 보면서 느껴지니까 되게 재밌 아 코주름을 그렸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재밌게 보이더라구요 이것도 너무 잘 그리신 것 같아 이것도 이거 진짜 이것도 진짜 표정이 너무 재밌게 잘 보이신 것 같아 와 이거 진짜 대박이야 이거 치아도 그렇고 그 약간은 이 요 아까 요 닥함이랑 좀 다른 느낌인데 이거 하여튼 좀 이것도 굉장히 표정이 표현을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서 너무 재밌습니다 이것도 진짜 잘 그리셨네 뭔가 주름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코 안에서 약간 그런 것 같아 이게 우리가 웃으면 이제 여기서 표현을 한다고 치면은 요거를 좀 약간 분해 시킨다면 사실 이게 웃다 보니까 주름이 어떻게 되냐면 코 안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오잖아요 주름이 요렇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코가 사진상에서는 당연히 여기서와 여기에 간격이 위치를 하고 있지만 그게 중요하지 한 게 아니라 요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이미지만 중요하다 보니까 사실 그림상에서는 요 눈하고 코의 간격 사이가 그렇게 막 중요하지 않아 가지고 더 이렇게 올리면서 이 공간이 생기면은 요 공간이 생기는 거에만큼 요 입을 그냥 더 이렇게 세로로 더 눌려 주시거나 요렇게 이제 공간 활용을 배분 자체를 요런 식으로 해 주시면 훨씬 더 웃는 표정이 잘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것도 이제 밑단 맥락으로 눈이 이제 이 웃는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코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광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눈이 안쪽으로 파고 들어오는 형태가 돼야지 더 활짝 웃는 느낌이 들어갈 수 있고 입 모양을 표현할 때도 입꼬리를 살짝만 더 위로 올려 주시면은 더 웃는 느낌이 더 잘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동근거랑 요 관객을 너무 잘 그려주셨기 때문에 배치나 특징은 엄청 잘 나왔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죠? 앞에 설명 드린 것처럼 코 주름 들어가고 눈 안쪽으로 파고 들어오고 입꼬리 올라 그래서 지금 자세히 보시면 저 주름을 표현한다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입 옆에 주름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띄우지 않고 붙이거든요 요렇게 붙이면은 코를 이렇게 그리더라도 코 옆에 주름을 그리지 않더라도 이거 이거를 통해서 코랑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좀 줄 수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긁는 것보다 차라리 입 옆에 붙이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는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아까부터 자꾸 누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이거 또 그 어렵다 쓰신 것 같은데 근데 근데 너무 잘 그린 것 같은데 이거 눈 연결한 것도 뭔가 되게 잘했다 잘한 표현인거 재밌는 표현이고 이것도 너무 좋은데 오 이거 너무 좋다 그죠 이게 약간 이것도 입꼬리 이렇게 올려주면서 이렇게 딱 몰아주니까 이것도 너무 표현이 좋네 자 치아를 붙이지 마시고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이거 이게 엄청 다를 수 있는데 얘는 아깔깔 아 벌리면서 웃으니까 입하고 치아 사이가 벌어져야 됩니다 벌어진건 맞습니다 벌어진건 맞는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입이 너무 크니까 여기가 이제 없다 공간이 그리고 너무 치아가 지금 거의 뭐 다이아몬드 광석 최고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 이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반대로 가야 됩니다 오 좋아 이런 느낌 너무 좋은데요 이런 느낌 너무 좋은데요 이것도 너무 재미있게 잘 배우셨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다 둘러봤고 세 번째 모델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모델은 전 농구 선수인 하승진 선수입니다 아 아 아 근데 사실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있는 사진이에요 사실은 선수 때 사진은 더 재밌지만 지금 뭐 유튜브도 많이 하시고 뭐 그렇게 여기에서 오버 더 톱에 나오는 최근 사진이기 때문에 그냥 이 사진을 골라왔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일단 이 모델은 보시기에 약간 특징이 되게 많죠 사실 하승진이 좀 그 예전에 예를 들어서 생긴 얼굴이 좀 되게 특이한 걸로 유명했는데 요즘엔 좀 더 더 중후한 멋이 들어서 더 멋있어지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분도 하관에 좀 특징이 좀 많은 편이니까 그 부분을 좀 표현을 잘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보면은 눈도 좀 처진 것 같죠 그죠 자 끝났습니다 자 세 번째 모델부터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전반적으로는 좀 길쭉길쭉하게 그리고 싶었어요 그냥 아무래도 이제 목도 좀 길어 보이는 느낌이고 요 인중 인중이 아니라 그 잇몸도 표현을 하고 턱 부분도 좀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이제 그냥 어 제가 그럴 때 표현은 운동선수 그리고 할 때 쓰는 많이 쓰는 건데 목 부분이랑 얼굴 부분을 이제 직선으로 이렇게 그려주면서 목도 두껍게 그리고 얼굴도 길어보이게 하면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잇몸에 좀 포커스랑 턱 부분에 포커스를 많이 줌으로써 이제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공간 배치를 많이 하고 여기 위에 올려서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귀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엄청 크다 이렇게까지는 할 수는 안 해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저는 이제 귀 같은 경우에는 뭐 눈 옆에 꼭 있어야 되고 이런 거는 아니고 약간 악세사리처럼 약간 이렇게 붙이는 느낌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냥 귀 모양이 좀 특이해 가지고 그냥 저걸 좀 더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좀 더 크게 그린 거는 좀 없잖아 좀 있고 이게 제가 하관을 강조시키고 싶었던 이유는 이게 보통 남자들이 수염이 있는 사람들을 표현을 하게 될 때 그 수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남성적인 느낌이다 보니까 그런 포커스가 이제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윈니가 없는 착시효과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착시효과가 그런 건가요? 제가 말하고 싶은 착시효과는 뭐였냐면 일단 저는 이제 여기까지 그림 설명을 하고 그 여기 밑에 분이 쓰신 거 보고 자기가 김풍을 그린 건지 하승진을 그린 건지 모르겠다라고 쓰신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고 보니까 아 김풍처럼 보이기도 하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 사진을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보니까 김풍처럼 보이는 그림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김풍처럼 하승진이 아니라 자꾸 김풍처럼 보이는 거예요 편집하면서 그래서 제가 착시효과다 김풍이라고 보면은 다 김풍 작가처럼 보인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눈도 좀 특징이라고 생각했는데 눈도 저는 좀 약간 이렇게 벌어져 있는 느낌이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것도 표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런 표현은 다 돼 있어요 얼굴형도 그렇고 잇몸도 표현해 주시고 뭐 코의 모양도 좀 특이하게 해 주시면 눈도 벌어지게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하승진이랑 하승진이 원래 사실은 더 어렸을 때 이미지를 보면은 이 하관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하관의 느낌을 더 강하게 그렸으면은 훨씬 더 느낌이 잘 김풍 작가가 아니라 하승진 선수처럼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수염이 약간 뭔가 면도한 것처럼 됐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하관이 강한 사람을 표현을 할 때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거를 강조시켜 주려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각을 줘야 돼 각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될 때 이렇게 각지게 해 주면서 여기서 튀어나오고 또 마찬가지로 각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어가 줘야지 이제 하관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둥글게 하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 지금 하신 것처럼 이런 각 같은 걸 넣어주면 훨씬 더 좋죠 이거는 뭐 좋은데 이것도 약간은 하관을 더 강조시킨다고 했을 때는 공간 배치를 여기를 좀만 더 더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잇몸을 좀 더 길게 그린다거나 턱 부분을 강조시킨다거나 이것도 비슷하죠 이 약간 그 눈이 눈을 조금 더 약간 저 이게 눈이 여기 처지면서 눈썹이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는 맞긴 맞는데 약간 뭐랄 그럴까 이 지금 그리신 거는 검은자의 느낌이 좀 더 강한데 저 사람의 눈은 검은자의 느낌을 약하게 주시면 더 재밌게 잘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이 정도까지는 뭐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뭔가 지금 굉장히 꼬막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느낌의 표현을 제가 말하는 것 마찬가지긴 해요 이것도 다 들어가 있어 뭔가 눈 벌어진 거 잇몸 튀어나온 거 공간 배치 이런 것도 재미있게 잘 해주셨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신 거 보면 아까 제가 말한 것 중에서 이런 거 뭐 하간 살려주면서 눈 벌어져 있고 눈에 검은자의 느낌은 조금 줄이면서 그리는 이런 느낌도 좋고 이것도 좋아 아 이거 눈 이거 보세요 눈 내가 말한 눈의 느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좀 사악하긴 하지만 어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잘 그리셨죠 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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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 이게 약간 하간을 그림에서 하간을 얼마나 여기 위에 배치를 얼마나 하고 밑에 배치를 얼마나 했냐의 느낌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지네요 오 이거 보세요 하간에 살려주면서 여기 이렇게 튀어나오고 눈 딱 주면서 이런 느낌 오 완전 얼굴형을 완전 뒤틀어서 그리셨네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그 좀 빨간 거 뭐예요 일본 사람이야 뭐야 일본 국기 얼굴에 왜 그래놨어 오 이거 좋죠 이것도 약간 근데 이건 코를 강조시키다 보니까 뭔가 눈이 좀 죽은 느낌이 없잖아 좀 있네요 이건 눈을 좀 더 이렇게 해 주시면서 하면 훨씬 더 좋을 거 같아요 오 무서워 그치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나는 턱을 좀 더 이렇게 깍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주면 훨씬 더 더 저 느낌이 잘 나올 거 같고 그리고 목도 딱 두껍게 그려주면서 해주면은 딱 느낌이 잘 나올 거 같은데요 오 얼굴에 비해서 주먹이 굉장히 작은데 굉장히 주먹이 약해 보여 그치 약간 어떻게 보면은 뭐 되게 두껍지 이렇게 두껍긴 했지만 뭐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입술 뒤집어진 입술 요거 표현 너무 좋네 수염 아 수염도 그려주셨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위에 꺼놓은 거구나 이것도 벌어진 거나 이런 건 다 좋은데 이게 이거는 간단해 요거는 얼굴에서 다 잘 잡았는데 얼굴만 좀 이렇게 더 길쭉하게 잡아주면 돼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집어 올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리면은 훨씬 더 느낌이 아마 더 잘 나올 거예요 아 아까 뭐라 그랬지 입술이 사라 입술 내가 보니까 지금 다시 보니까 윗입술을 좀 더 좀 표현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 이거 나중에 올릴 때 윗입술을 수정해서 올려야겠다 아 그래서 윗입술이 사라진 것 같다고 했구나 어 지금 다른 분들 거 보니까 윗입술을 좀 더 두껍게 해야겠다 이거 보니 이런 거 보니까 윗입술이 확실히 두꺼운 사람인데 네 번째 모델은 똑같이 출연진으로 나오고 있는 김민경 코미디언입니다 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 일단은 그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똑같이 우리 첫 번째 모델이랑은 비슷한 맥락인 거죠 약간 살찐 이미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살쪘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볼 그리고 이제 턱 부분 여기 공간이 이제 공간이 배치가 돼야 되는 건데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첫 번째 모델에 비해서는 눈코입 같은 것들이 어떤 간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평범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눈코입의 형태나 요런 것만 잡아 주시면서 크기를 조금 줄여 주시면은 훨씬 더 첫 번째 모델보다는 쉽게 그릴 수 있겠죠 자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림을 다 올려 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김민경 모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모델을 그리셨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델은 첫 번째 모델이랑은 좀 다르게 얼굴이 통통한 상태에서 눈코입이 조금 이렇게 몰려져 있는 느낌으로 표현했을 때 훨씬 더 잘 나올 수 있는 얼굴이고 그리고 헤어스타일이 특이하니까 저 느낌을 딱 잡아서 그려주시면 되는 모델인데 그래서 제가 보고 이거는 다 전체적으로 다 재밌게 잘 그리셨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얼굴이 얼굴만 봤을 때는 길어 보이지만 밑에 부분이 살쪄 있으니까 통통하다고 느껴지고 눈코입이 몰아져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살쪄 있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런거 얼굴은 좀 길어 보이도 표현은 다 잘 된 거 같아서 너무 잘 그린 거 같고 이제 손도 뭔가 살찐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너무 재밌게 잘 된 거 같아요 근데 눈은 아무래도 사실은 김민경이 웃을 때 눈이 완전 없어지는 눈인데 제가 그런 사진을 고르지 않고 눈 있는 걸 골라가지고 아마 이제 눈이 좀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게 많은 거 같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손 살찐 느낌도 되게 잘 나왔는데 눈이 근데 너무 뭔가 왜 사실까 눈이 눈을 그리다 보니까 갑자기 눈이 사시가 돼 버렸네 약간 이국주 아닙니까 이국주 지금 약간 코를 약간 이게 왜 이국주 같은 경우는 약간 살쪄 있는 상태에서 약간 턱이 있는 느낌이니까 이 공간 이만큼 해주긴 하는데 이거는 뭔가 이제 뚱뚱해서 뚱뚱한 느낌도 있는데 너무 이게 기니까 너무 뭔가 그 턱이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드네요 그럼 이거는 간단하게 얘를 좀 내리면 되겠다 이 정도로 오 이거 보세요 약간 이 첫 번째 이거랑은 좀 다르게 얼굴형을 약간 저 형태를 유지하면서 더 넓혀 주시고 더 눈코입을 몰아서 그려주셔가지고 눈코입을 저 사진과는 다르게 디테일하게 하진 않았는데도 그냥 전체적인 어떤 실루엣의 느낌에서 그 김인경의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 너무 재밌네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 이거 그리신 거는 다 하나하나 봤을 때는 비슷하지만은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좀 더 더 저 이미지에 더 가깝게 가려면은 얼굴형이라든지 눈코입의 어떤 모임의 형태를 더 좀 더 과장해서 표현해 주시면은 훨씬 더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이런 형태의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딱 떼서 보면은 조금씩 다르니까 눈의 모양도 저기는 보이지만 웃는 걸로 바꾸기도 하고 코가 물론 좀 콧구멍이 좀 이렇지만 전체적인 입모양 입, 눈, 코 이렇게 떼서 보면은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미지가 드러나는 것 같은 형태니까 머리를 좀 많이 파마를 많이 했네요 근데 허리에 굉장히 많네 표정이 가자고 이런 표정이네요 약간 손이 손가락 핫해라기보다는 그리고 손가락이 심지어 지금 여섯개예요 지금 손가락이 지금 여섯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늘 위로 올라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보세요 손가락 여섯개야 밑에는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치 요는 그래서 이게 할 때 그 손을 여기 위치 라기보다는 사실 좀 더 떼가지고 요정도 쯤에 올려와서 몸을 그렸으면 더 뭔가 덩치도 있고 해가지고 더 더 재밌는 표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똑같은게 두개가 있네 이쪽에 오 무서워 이거는 약간 그릴 때 조금 주의해야 했으면 하는 부분은 그 뭐라 그럴까 웃고 있는 그니까 웃고 있는 눈 상태에서 이제 흰자 검은자의 비율적인 거 보면은 이게 흰자가 되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진짜 사악한 사람처럼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실 때는 항상 이 눈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걸 좀 더 많이 채워 줘야 돼 그래 그래야지 훨씬 더 더 웃고 있는 눈 상태에서 더 웃는 느낌이 들어가지 지금 하신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면은 요게 너무 많고 흰자가 이렇게 있으면 좀 무서워 보일 수 있어가지고 요거는 전반적인 건 너무 잘 그리셨는데 눈만 좀 그렇게 바꿔 주시면 좋겠다 사실 김민경을 다른 사진을 보면서 그린다고 했을 때는 이 눈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사진을 잘 못 골랐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웃는 이런 눈으로 들어갔어 들어가면은 더 닮지 않을까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그리셔서 다시 완성해서 올리신다면은 이 사진의 눈이 아니라 평상시에 웃는 요로 차라리 이런 눈 느낌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은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렇게 눈을 안 그리는 안 그리면서 이렇게 그리는 건 그렸네요 이렇게 좋다 이거는 좋은데 머리카락 그릴 공간만 좀 이렇게 잡아 주셨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그죠 이거 나머지는 그림은 너무 잘 나왔는데 약간 좀 세로로 약간 이거에서는 눈이 너무 짧아 보이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눈이 좀 더 더 이렇게 길어지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데 물론 눈을 길게 그린다 하더라도 지금 요 사이의 간격이 너무 길기 때문에 뭔가 좀 길어 보이는 듯한 약간 차라리 지금 약간 문세훈이랑 김민경이랑 지금 합쳐진 느낌이 좀 있는 거 같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쵸 문세훈 문세훈 그랬을 때 눈 이렇게 그리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둘이 합쳐진 거 같아 오 욕하는 건 줄 알았네 순간적으로 이런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아 그냥 통통하고 그냥 요 가운데 몰려 있구나 이런 느낌을 봤는데 이거는 보면은 그냥 길다라는 느낌이 들어가 버리게 돼 왜냐하면 눈이 작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런 느낌이 훨씬 더 좋 좋네요 그림이 잠시만 이게 손가락이 다들 왜 이렇게 그리시는 거지 이거 이거는 나야 나 아니야 이거 이게 손가락 하트 약간 저는 어떻게 그리냐면은 여기가 좀 길어 보이는 건 없잖아 하지만 손이 이렇게 있으면은 손가락 하트는 이 손이 삐져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함으로써 여기서 하트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결국에는 여기가 되게 이렇게 좁게 들어가 여기가 되게 좁거든요 손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건데 그리고 여기서 사실 좀 더 보인다면 엄지가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살짝 보이기도 해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가 되게 좁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하트가 들어가려면은 근데 지금 여기는 이렇게 하면은 하트가 이렇게 커지는 거가 되니까 뭔가 그쵸 그러니까 요렇게라도 좀 여기 요렇게 해서 요렇게 손 모양으로 하트를 만들어 줘야 돼 이렇게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눈을 차라리 요렇게 그려 가지고 검은자의 느낌을 더 강하게 그려 주면 좋겠다 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겠죠 이거는 나중에 머리를 더 디테일하게 딱 잡아 주시면 좋을 거 같고 오늘은 모델들이 쉽지가 않았다 다음에는 제가 좀 선정을 잘 해 와야 될 거 같아요 아 여러분들 일단은 김민경 모델은 요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또 2주 있다가 캐리커처 연구소 29로 제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그때는 또 오늘처럼 어려운 모델 아니 아니라 좀 더 재밌는 모델로 제가 찾아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humming 부터 ideo 가방 Agreed Southwest Szukaj